이 아이는 콩과 뚜껑이 맞아요 이 아이는 하이 트윈이구요 아까 앞에 보배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는 콩과 뚜껑이 맞아요 원래는 밑둥이 되게 기나띠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차로 신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편하게 갖고 다니려고 남한산까지 팔더라구요 두번째로 들려주는 곡은 또 고기씨가 나오세요 아 왜그래 고기씨가 설거지하시면 하늘거리셨다던 봄이라는 곡 들려주세요 따스한 이산 초록샘 밤소리에 귓말에 손삭이는 고개를 놓으니 날도 다가와 미소지어주면 미소지어주면 내 맘 따뜻해 퍼지는 고개같이 고개같이 고개 눈빛아 내 머리를 바라빛나 바람이 더 있어 내게 다 나와 너의 이래야 주니 내게 다 나와 너의 이래야 주니 따스한 햇살 나른한 봄의 오후 눈앞에 펼쳐지는 꽃들의 손질 내게 다 나와 너의 손잡아 주면 내 맘 가득히 버드는 꽃 향기 날이 달라고 좋아요 숨겨운 눈 속에 있는 내 맘이 눈앞에 펼쳐지는 꽃 향기 내게 다 나와 너의 이래야 주니 날이 달라고 좋아요 날이 달라고 좋아요 내게 다 나와 너의 이래야 주니 내게 다 나와 너의 이래야 주니 내게 다 나와 너의 이래야 주니 그대 그대 날이 갔어 내게 다 나와 너의 이래야 주니 들 eso 날이 다 не磨 Jack 날이